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냥 성경으로만 읽는 그저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다 이렇게 문자로 볼 것이 아니고 십자가 피 속에 왜 보혈의 피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을 때 우리들의 생활에 여태까지 있던 습관, 습성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영화감독이 배우를 선정해 가지고 어떠한 작품을 만들 때 그 배역이 감독 마음에 꼭 들게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배우들이 큰 역에 맡았다면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하겠죠 큰 작품에 정말 배우다 할 때는 연기를 잘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키고 정말 눈물 흘리지 않으면 않을 정도의 귀한 그러한 작품이 나왔을 때 정말 잘 됐다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 이 성경 말씀에서 가장 말씀 다 귀하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심정 그것을 가장 잘 세속적으로 말하면 표현했을 때 우리가 감동을 받고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겠다 하는 마음을 생기게끔 하는 세상에서 그런 배우가 있다면은 참 큰 스타다 모비스타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원람 목사님이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목회를 하셨어요 전도사 생활을 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예배를 다 끝나고 축도 끝나면 두 가지 음성이 나오더래요 하나는 아멘 하는 사람 앞에 어쩌고 아는 사람 하나는 나마비타비를 찾더래요 그건 절간에서 부다스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질문을 하더래요 왜 십자가의 피가 보혈의 피인가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목사님이 다 그만두시고 얼마 후에 장안산으로 가셨습니다 장안산 그 장안산의 높이는 1390미터예요 39미터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금식 기도하시기를 47일 47데이를 하셨어요 거기서 응답 받으신 게 하나님께서 지리산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지리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지리산에 그 정상에 올라가 가보신 사람도 있지만 3년 6개월 7일을 낮에는 성경 읽으시고 밤에는 불이 있습니까 밤에는 기도하시고 그렇게 왜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에 성경의 말씀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 낮에는 성경 읽으시고 밤에는 기도하시면서 그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장안산에 갔었습니다 1980년도쯤 됐죠 죄송하지만 우리 장로님이 6.25 때 10명 중이 지뢰 범을 밟았어요 그게 그게 폭발하는 익스프레저 하는 바람에 9명은 죽고 1명은 죽는 게 저희 남편이에요 그런데 그 후유증으로 난 몰랐어요 결혼할 때 보니까 다리를 절더라고요 살아나는 게 기적이었고 무릎을 수술을 열어보내서 잘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속으로는 죄송하지만 와 내가 잘못 결혼했구나 속으로만 그리지 어떻게 겉으로는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고 있다가 또 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쓰러지셨어요 반신불수가 됐죠 그것도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많은 시험을 받았어요 우리 부부가 그럴 때 아휴 이렇게 힘든 게 믿을 마야 나가지 말자 그러다가 목사님이 저희 집을 새벽 1시에 쫓아오셨어요 비행기 타시고 그래서 앉혀놓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도 장로님이 고개를 까딱이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쟤 오후일 안에 내가 쓰러트릴 거야 그렇지 않으면 저 고집을 누가 꼽니 혈압으로 그리고 그 밤에 나가시더라고요 우리 오빠를 불러서 차를 타고 나가시더라고요 주무시도 않으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겁이 나서 있는데 정확하게 5일 안에 쓰러졌어요 가보니까 정말 죽은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침대를 붙잡고 한없이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몰라서 그랬으니까 살려주세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데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뇌는 치지 않았다 곧 일어날 테니 기다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때가 12시 반이에요 밤이요 눈을 뜨더니 눈을 뜨더니 나는 갈 테니까 애들 잘 키워달래요 그래서 당신은 가지 않아 나 지금 응답 들었어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하신 거 그걸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당신이 일어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펄떡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는데 그 시간에 전화가 따라나 오더라고요 한국에서 전화하신 거예요 어떠냐 옆에서 본듯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떠냐 병원 갔다 왔냐 그런데 제가 속으로 울화통이 나가지고 속이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용서하시고 속이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놈아 그래도 뇌는 다치지 않았잖아 곧 일어나 걱정하지 마 그래서 곧 일어나면 장한산 가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일어나서 한 달이 됐는데 반신불수예요 보니까 밀초에 타고 다니게 됐어요 그때 다시 전화하셨어요 장한산 내려오라고 장한산 가자고 거기서 기적을 맛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거기서 우리가 체험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체험한 사람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려가서 칭칭대 그 당시에 못 걸었어요 이런 체험을 주시기까지 그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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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십자가피의 내용물을 그 내용물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성경에는 적혀있지만 우리 눈으로는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얘기하시는 걸 잘 들으시면 과연 정말 우리가 참종을 만나서 정말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 피해진 거 하실 때마다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왜 예수 얘기만 하면 우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저를 쳐다보고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결국 이 십자가피의 보혈이 왜 보혈인지를 말씀으로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감정 그 마음을 우리는 백분의 일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마치 그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분처럼 저희들에게 알려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천분지 일이라도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자 오늘부터는 지난번에 유다가 떡을 받아 먹고 곧 나갔습니다 자기 할 일을 하겠죠 팔아먹으려고 이제 주님은 주님은 열한 제자 중에서도 세 제자만 데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게스데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는 광경을 우리가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주의해서 잘 보실 것은 사보금 중에서 오로지 마태보금 마가보금 누가보금 세 보금만이 예수님이 베세매나에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포커스할 장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절을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마태 26 마태보금 26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26 36 읽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스데만의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기서 여러분이 포커스할 것은 내가 저기 가서 거기다 노트에다 줄을 쳐 놓으세요 그 다음에 37절 읽어보면 베드로와 세배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 다음에 38절 또리에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의 심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몸으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또리나잉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당겨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니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의 원인에 대해 육신이 약해져다 하시고 그 다음에 마흔 두 번째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 또 세 번째 똑같은 동일이라는 말씀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다시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없거든 그 다음에 보면 보통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또 마가복음에도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 보고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이 잔을 안 마시려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온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하나 증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여기에 두시고 지금 조금 나아가서 저기 가서 이 거리는 먼 거리가 아닙니다 저기 가서 조금 간격이 떨어진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 마크 챕터 14 32 를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4 32 마트 14 32 마크 14 32 저희가 게스매나라는 곳의 이름에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 다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면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몸으로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엔 35에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제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여기서 보면 조금 나아가사 little farther 그죠 little farther 아까하고 지금 거리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여기 얼뜻 보기에는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나한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하니까 looks like it 내가 안 마시고 이거 딴 사람이 하길 원한다 하는 이게 빗대어나가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조심해서 보시고 그 다음엔 누가 보금 22장 룩 chapter 22 39 보겠습니다 룩 22 39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남삼의 가심에 제자들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여기는 돌 던질 the stone throw away 에요 여기는 돌 던질 만큼 그걸 머리에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마테나 마가에서 나오는 문장하고는 조금 틀리게 여기는 돌 던질 stone throw away 이 말을 썼습니다 만세 뜻 없는 소리가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기도하라 그리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다음엔 42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가라세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 다음 43절 시작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과에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 저기가 44절까지 있지만 이 세 복음은 이 베드로 아시다시피 야거보 요한이 졸았기 때문에 두 말씀 내지 세 말씀 듣질 못했어요 예수님이 거의 11시 넘어서 겟세만에 올라가셔가지고 한두 시간 거기서 계속 기도하면서 잡히기 시작했죠 그 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이 졸았어요 너무너무 졸려 기도할 때 졸음의 마귀가 들어오는 게 제일 무섭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신 아이다 그 말들은 다 들었어 그리고 니들 깨어서 기도하라고 계속 얘기하셨는데 한 번 갔다 오시고 두 번 갔다 오시고 세 번 갔다 올 때 다 똑같은 얘기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역의 그 안에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몰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이 잔인 내게서 가길 원합니다 하면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것만 열심히 들은 거예요 그 전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여기 기록이 하나도 돼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이 작정된 대로 오셔서 선지자 말대로 다 이루신 분인데 지금 여기 제가 돌 던질 만한 거리를 지금 포커스드라고 그랬어요 아까 조금 나아가서 Little farther 그 거리는 여기서 좋은 거리 말해서 다 들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돌 던질 거리도 있는 힘을 다해서 힘껏 던지는 거리가 아니고 돈 던질 거리 그 세 간격이 마테나 마가 누가에 나오는 거리가 거의 같은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건데 특별히 누가 보금에서만은 돌 던질 거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리조렉션 하신 후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걸 알았다라 그랬어요 요한보금 2장 19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존 챕터 2 19 누르토니온 읽어주세요 예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걸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막 공부 박모사님 통해서 구속사 구권에 나오면 성막이 나오죠 그 성막 자체는 예수님을 증거하신 거라고 여러분 많이 배웠어요 옛날에 구약제도에 성막 제사들이기 그 앞에 그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하루에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일반적으로 제사들일 때 이 거리가 있습니다 디스턴스 성막하고 백성은 제일 끝에 서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 서 있는 게 제사장이고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처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세 거리를 두고 얘기한 건데 지금 열두 제자 중에 제자 하나 가로뉴다는 예수님을 팔라고 나갔고 열한 제자 중에 여덟 제자는 저 산 아래 놔두고 세 제자는 같이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오셨어요 자 이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백성들 위치에 서 있는 건 지금 현재 여덟 제자가 저 밑에 있어요 지금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베드로 야구 요한은 마치 제사장 자리처럼 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 당시에 대 제자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지성서의 자신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겟세만의 동산에 오셨어요 잘 들으세요 지금 구약의 지성서는 구약의 지성서는 지금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인간은 바로 세 가지 죄가 있죠 원죄 즉 아담하가 지은 죄 유전죄가 있죠 우리 조상부터 내려오는 죄 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은 죄 그 모든 인생의 모든 죄악을 걸머주시고 지금 겟세만의 동산에서 당신 자신이 성서 지성서를 이룩하시려는 옛 지성서의 그림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님 자체는 실태예요 지성서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우 챕터 9 3를 보면 히브리서 9장 3절 챕터 9 3 그 다음에 금양녀와 사명을 금으로 싼 언약계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지성서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비석 어디에 들어있어요 지성서 즉 이거는 예수님 자신을 표현한 건 아닙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신 거고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떡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고 언약의 비석 십계명이 들어있었죠 자 이 세 귀한 성물이 들어있는 지성서 구약은 이 지성서가 예수님 실체의 뭐예요? 그림자라고 그랬죠 구약은 실체의 예수님의 모든 게 그림자야 쉐도 예수님이 지금 핏땀나는 기도 몸이 바사지르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기도하시는 그분의 기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하는 언약의 피해 제삼입니다 즉 이즈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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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물로 대성물로 지금 대신해서 당신 자신이 지성서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제자를 가까운 거리에 두고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소리는 내가 지금 말하는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대화를 니네는 들을 수 있다 없다 들을 수 있죠 들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아무것도 못 듣고 뭐만 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동일한 말씀을 하셨다 이즈 라이브 이즈 라이브 내게서 비껴나갈 수 있으면 비껴나가냐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말밖에 못 들은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많은 기도를 했는데 다 자서 안 들린 거예요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이 땅에 말씀의 대화를 들은 기록이 이 성경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목사님은 3년 6개월 7일을 기도하면서 그걸 캐내셔서 우리한테 가르치신 거예요 그냥 얘기하면 이단이죠 지금 십자가의 피를 통한 거를 지금 제가 6주를 거의 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왜 한 번 지나가면 다시 할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자세히 해보는 그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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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한테 들려주려고 한 거예요 잤어요 주무셨어요 예수님이 히브리스 9장 챕터 9, 23부터 26까지 한번 보세요 히브리스 9, 23, 26 지금 예수님은 그림자 갖고 얘기 안 해요? 당신이 실체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지성소에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룩하시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스 9, 23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재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왜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제 세상이 해마다 다른 것에 필요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까지 자주 자기를 드리라고 아니하실지니 지금 26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네 바로 이 겟셋만의 이 기도가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돌아가는 게 이 자기 영혼을 대속물로 드려야 하는 그러한 지송서를 지금 당신이 이루시려는 너무 힘든 기도였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담 하와가 타락 후 내쫓았죠? 너는 근본된 토지를 가라라 하면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제네시스 챕터 3, 24에 보면 그룹과 화염금을 두어서 동편 나무의, 생명나무의 를 지켰다라 그랬죠 생명나무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생명나무를 지키는데 누가 있었어? 그룹 에스겔 성전에 그룹이 있었죠? 그 그룹은 예수님, 하나님이 그 그룹을 타고 다니셔요 쌈 챕터 18, 10 쌈 10편, 18편, 10절 예, 그룹을 타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그 다음엔 에스겔 성전 10장 18절에 보면 에스겔 챕터 10, 18 하나님의 영광은 그룹 위에 있어요 자, 또 한 번 보실까? 요한 게시록 레벨레이션 챕터 11, 3 게시록 11장 3절 시작 예, 마지막에 두 종이는 1260일 동안 저희가 굵은 배옷을 입고 예언한다 그랬어요 뭐 성경의 말씀 제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있는 그룹인데 지금 예수님 자신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 자신은 창조주야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믿지 못했던 성자로 보이지만 그분은 창조주 성부의 하나님이야 장세기부터 십자가에 지실 거를 예정 작정하신 분이 겟세먼의 동산에 와서 내가 안 지게 했다고 다른 사람 지게 해달라고 지금 핑계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고 싶고 싶으세요? 나는 그렇게 안 믿어 계획된 일이고 작정된 일이라고 누가 보금 22장 44절에는 돼 있어요 집에 가서 보세요 룩, 챕터 22, 44에 모든 일이 작정된, 계획된 일이야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우리가 몸이 될 때는 성자로 보이지만 그분은 창조주 성부의 하나님이 지금 당신 피하시겠다고? 아니죠 뭐를 의미할까요? 왜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습니까? 세 사람 베드로는 주여 주여 나는 3일 만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겠다고 할 때 아 주여 그런 일 없겠다고 할 때 예수님이 바로 사단이라고 뒤로 물러가라 했죠 왜? 작정된 일을 네 사단이 돼가지고 왜 나를 뚫고 들어오려고 그래? 그렇죠? 그러면 야구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막 탑터 3, 17에 보면 마가복음 3장 10절에는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레 썬더 나중에 하나님도 썬더로서 역사하시잖아요 그 정도의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인정받은 사람이야 두 사람 그러니까 세 사람이 뽑혀서 제사장의 위치로까지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잤어 내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주의 이슬 같은 청년이 있나이다 그 이슬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 사람이 세 사람 중에 그래도 두 사람은 깨어있어서 3이라는 숫자는 하늘 조직의 숫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괜히 데리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깨워만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 즉 말씀이신 당신이 당신 자신한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하나님 따로 있고 이쪽 예수님 따로 있고 그걸 막 헷갈리게 들으니까 지금 이 자리 피하려고 그래 난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피하려고 그러려고 그렇다면 제가 지금 구름 얘기했고 두 중인 얘기도 했어요 세 사람이 그 정의 두 중이라도 했다면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들었다면 우리가 쉽게 더 성경 공부 쉽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은 피하려고 한 게 아니야 예수님 자신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변화산 그때도 베드로, 야구부, 요한 데리고 올라가셨어 누가 보금 9장 28절부터 32절까지 보세요 록 챕터 9, 28 거기서 모세도 부르고 엘리야도 부르셨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록 챕터 9, 28 9장 챕터 9, 28 9장 28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구부를 내리시고 기도하셔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다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 때 3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에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저 중요한 자리는 가서 다 주무셔 이게 문제라 자 모세는 죽었을 때 그 묘를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신명기 때 들은 놈이 보면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부르니까 나타났어 그 뭐야 부활한 거죠 리저렉션 부활의 대표가 모세고 지금 엘리야 불렀어요 엘리야가 왔어요 자기 마음대로 왔습니까 예수님이 불렀지 엘리야가 왔어요 엘리야는 뭐의 대표인가 변화의 대표죠 트랜스퍼 해가지고 올라갔으니까 그죠 부활의 대표 변화의 대표 다 불렀어요 거기서 의논했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잤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무슨 얘기 하니까 기록이 안 되죠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별세할 것을 즉 죽을 것을 의논하였더라 그래서 이해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3장 14절 조한 챕터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지난번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박히겠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벌써 챕터 3장 14절 챕터 3장 14절 또 마가복음 마크 챕터 831 그거는 한번 보세요 거기서는 3일 만에 일어나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마크 챕터 831 시작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노들과 대제세상과 소위관들에게 버림받아여 죽임을 당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사흘 만에 죽어서 다시 일어나가 가르치시는 예수님이야 자 또 한번 한번 볼까요? 마크 챕터 10.45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 마크 챕터 10.45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성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피하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아닌 거 확실히 아니시죠? 어느 목사님들이 이렇게 피하려고 했다 하려면 그땐 달겨들으세요 예수님 자신이 창조주가 다 정하고 이 땅에 오셨고 다 대신해서 해 줄 사람 없는 거 다 알아요 당신이 하기는 게 작정된 일인데 뭘 피해 피하긴 그렇게 잘못 가르치시면 안 되지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제가 유튜브 요새 처음 내가 그걸 봐가지고 옛날에 그런 전화번호 제가 없었거든요 놀랐어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그렇다면은 그 내용이 내용물이 어떤 내용물인가 참 궁금하시죠? 그렇지? 어떠한 내용물이길래 구약의 지성소를 지금 개세면에 동산에서 예수님 자신이 그 이름을 성취, 폴필하셨어요 그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아직은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달려줬대요 우리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셨어요 그 듣는 예수 증거하지 말고 해도 말씀 속에서 살라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면서 성경 많이 봐라 아 이래도 이래 아닙니까? 여러분 구속사 구속사 그 책 여기 성경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구속사에 하나하나 풀이해 놓으셨어요 우린 구속사 본부잖아요 그거 아직도 한 번도 다 읽고 지나가시지 않은 분 있다면 참 하나님한테 창피하죠 창피해 창피 보세요 아는 만큼 면장해 먹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기도 세는 거예요 몰르면요 비실비실해요 기도할 때 아이고 하나님이 날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 모르겠다 하고 그렇게 시험될 수가 있는데 알고 기도할 때는 안 줘도 은혜 주셔도 은혜 안 줄 때는 아 좀 쉬라 어? 그런 거구나 안 될 때는 형통하지 못할 때는 일이 안 될 때는 생각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라 근데 안 될 때도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얼른 풀어주셔 저는 그래요 너무 힘들 때는요 기도 안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 안 나오는 때 있잖아요 그럴 땐 저는 어떻게 하는지 감사합니다 기도 못 나오게 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하다는데 감사하다는데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저 그렇게 배짱 있게 밀고 가요 막 일이 안 되고 그럴 때는 한 번 해보세요 안 돼? 감사합니다 저는요 한 30년 40년 됐나 봐요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내 직원이 앞에 나가서 나하고 똑같은 걸 차렸어 나 없는 상황에 나 은혜 받으려고 한국에 일주일, 2주일 또 이렇게 뭐 재판 때문에 내려가서 와보니까 손님 다 데리고 앞에 가서 차려버렸어 그래갖고 우리 손님이 하나 없더라고요 와보니까 그래서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해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응답이 없어요 하루 해도 없고 일주일 해도 없고 너무너무 속상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하러 갔다 왔는데 일했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냐고 그러던 어느 날 한날 꿈을 꿨어요 목사님이 나타내요 야 귀가 딱 오죠 그만해 들었다니까 안 들었어 다 들으셨다니까 그만해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아 귀로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들으셨어 야 너 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니까 그만해 귀가 딱 올 정도야 거기서 제가 힘을 받은 거예요 아 들으셨다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응답이 없어도요 기운 빠지지 마세요 들으실 때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응답 없다고 힘 빠져가지고 안 하지 마세요 들으셨대 다 들으신대 그렇다면 지금 이 오묘한 개세만의 장소에서 십자가를 지금 코앞에 닥치고 조금 있으면 얘네들이 밀려옵니다 가론 유다가 앞장서가지고 내가 키스하는 사람이 내 주인이라고 잡으라고 신호 다 짰잖아요 그거 다 아시는 예수님이 지금 코앞에 닥치고 있는데 그 앞에서 기도를 그 있는 음성으로 그렇게 크게 기도할 때 하늘은 듣고 땅도 들어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얘기했어요 니네들이 다 듣지 않아도 누가 듣는다? 천지가 듣는다고 그랬어요 천지 하늘 천 따지 천과 하늘이 땅이 듣는데 그걸 증인으로 세르겠대 그 말씀 한 문을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뱉으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옷을 다 찢겨가지고 할 때 옷깃을 다 통으로 장고 다 벗겼다고 그랬죠 옷깃을 나눴다고 그랬죠 동서남북으로 갈라진 겁니다 이 옷 예수님 옷 말씀의 옷이 전 세계로 다 나갈 걸 보여주는데 사단 찌꺼기들은 알았다면 그렇게 안 하죠 이 참 키막힌 비밀의 내용을 우리가 뭘 압니까 제가 여기서 왕왕 소리 돼도 웃기는 거죠 목사님이 3년 6개월 7일을 지리산 속에서 그 내용을 하나님께 받으신 거예요 그거 증거하는데 이 오묘의 막칙한 정말 미스터리어스하고 프로파운드한 이 게시를 지금 내놓으신 거예요 이 세 사람이 껴있었다면 다 증거해놓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피를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셔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 하는 그 모든 내용을 나오게 됐습니다 다음 후에 계속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